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여둔번째 유럽 블루베리, 빌베리죠 영어로는. 그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유럽 블루베리인 것처럼 블루베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열매도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맛이 조금 씁쓸합니다. 이거를 허클베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항명과 야경부위부터 하겠습니다. 항명은 바시니움 미틀리 루스고 야경부위는 열매 부분하고 잎입니다. 열매가 블루베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통명은 블랙 호틀베리, 블루베리, 버런 미틀, 다이베리, 허클베리, 허틀베리, 윈베리, 위트베리, 와인베리 이렇게 많은데 한국말로는 유럽 블루베리가 정식 명칭이고 빌베리나 커먼 빌베리, 혹은 호틀베리나 블루 호틀베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북방부의 모래지역이나 숲에서 자생하는 단연생 식물이고요. 줄기는 녹색까지가 각이 지게 한 1, 2, 2피트까지 성장을 하고 잎은 어긋납니다. 그리고 난형이고 톱니가 끝에 나 있습니다. 꽃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분홍색 혹은 적백색으로 피고요. 열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흑색 혹은 적색으로 이렇게 달리는데 이걸 우리 허클베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허클베리는 아마 허클베리핀이라는 톰소에하고 모염하고 허클베리핀의 모염에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효능은 방부제나 수렴제 그리고 사과랑 같이 섞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지사제로 쓸 수도 있고요. 열매는 떫은 맛인데 위장은 그냥 통과하고 소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려가지고 장티프스의 치료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티프스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소장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리주스는 구강청결제 해서 잇몸염증이나 아니면 가글로 사용할 수 있고 잇몸염증에는 아무래도 작용을 시켜야 되니까 입에 좀 머금고 있다가 마시면 됩니다. 흰산연베리는 배변, 식욕, 헛배부름 이런 쪽에 도움이 되고요. 입으로 만든 차는 기침이나 구토, 위경연, 카타르성 장염 이런 쪽에 좋고 구내염 가글하고 피부 혹은 화상 이런 쪽에 세척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만 입은 장기 복용하면 중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쓰면 잠시 쉬었다가 보통 일주일 정도 쉬는 게 좋겠죠. 외기도 쉽고. 사용하는 방법은 식물이 다 피어나고 열매는 있기 전에 입을 채취하는 게 좋고요. 한 컵의 물에 두세 스푼의 입을 드라이드겠죠. 그걸 우려서 하루 한 컵을 마시거나 아니면 두세 스푼이 아니고 한 티스푼을 건조베리를 다리거나 해서 차게 한두 컵 마시면 되고요. 콜드 익스트릭 가능한데 이건 한 컵의 물에 반 소주 잔의 건조베리. 좀 오래 해야 되겠죠. 콜드니까 아까 우리 이거나 다른 거는 뜨거운 물을 넣는데 이 콜드 익스트릭은 그냥 찬물에 넣기 때문에 8시간 동안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하루에 3번 정도 15방울에서 40방울까지 물에 타서 흡룡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226번에 적용을 했고요. 제가 블루베리는 여기서 가끔 야생에 있는 걸 따 먹긴 하는데 허클베리는 여기서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맛이 떨떠름하다 그러니까 약으로 말고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블루베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 번 딱 먹어보시고 씁쓸하면 아 이게 허클베리구나 이렇게 마시면 되겠네요.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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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